장윤정이 미스터트롯2 참가자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밀어주기 특혜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최단시간 오라트를 받은 대학부 박지영과 오라트로 합격한 색별부의 영광입니다. 이들은 장윤정과 같은 초록뱀미엔셈 소속 연습생인데요. 특히 박지영은 미스터트롯2 첫 등장 당시에 어머니를 도와 8년 동안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박지영은 과거 KBS에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를 통해 장윤정의 직속 후배로 소개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장윤정은 행사 스케줄에 박지영과 영광을 추천하는가 하면 이들이 버스킹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등 전폭 지원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죠. 한편 초록뱀미엔엠 관계자는 박지영과 영광이 초록뱀미엔엠 소속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미스터트롯2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두 사람 모두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